지난 금요일에요. 모세가 가난한 땅 전체를 정탐하기 위해서 열두 정탐꾼을 보냈던 일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후에 38년이 지났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이 건너뛰었습니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여호수와 이장의 내용입니다. 지도자도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와가 전체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와가 가난한 지역에 입구가 되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두 명의 정탐꾼을 파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8년 전하고는요.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38년 전에는 그들이 가서 보고는 우리는 저들에 대해서 메뚜기 같다 라고 하면서 다 죽게 생겼다고 밤새 울고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8년이 지난 지금 우리 오늘 여호수와서 2장 맨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이 너희 손에 붙였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너희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준다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당당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수와 2장에서 이런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로 파손돼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와 2장의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정탐하려고 하는 그리고 정복하려고 하는 여리고의 현지인 가운데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여호수와서 2장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생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라합입니다.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는 오늘 여호수와서 2장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기도 하지만 신약에 넘어와서요. 세 군데서나 라합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야고보소, 히브리서 이렇게 세 곳에 그것도요. 아주 영광스럽게 그 이름과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라합에게서 바로 그 보아스를 낳았다.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등장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야고보소에 보면 아보라함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행함에 있는 믿음을 설명하는 두 모델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아보라함하고 비교실 수 있는 한 사람을 뽑으라면 우리는 과연 라합을 뽑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아보라함하고 비교실 수 있는 사람으로 행함에 있는 믿음, 믿음으로 바로 인생을 전환시킨 그 인물로서 라합이 같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은 믿음장이에요. 거기는 정말 믿음의 영웅 20여명 가운데 라합이 다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자기 자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고 과거이든 현재든지 간에 다 어두운 구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마음속 깊이 소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약점, 소원 또 어두운 그 부분들을 내 인생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무엇일 것 같으세요? 무엇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죠? 믿음이다,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채널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고 오늘 그 실제 그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하는 그 인물로 실제 인물인 라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신약의 가성은 계속 뭘로 등장하냐면 그냥 라합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보면 붙어요. 뭐죠? 기생 라합.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기생 라합이라고 계속 붙어오는 것입니다. 왜 신약성에 들어와서 기생 라합. 정말 끔찍한 그 기생 라합. 신분이잖아요. 신분. 기생 라합이라는 것이 붙어 다니는가. 당시에 여자는 숙소에도 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이 여기 거의 현지이니까 이방인은 개 취급을 했죠. 또 거기다가 기생이라고 하니까 거의 짐승 수준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 이 기생 라합이라는 것을 끝까지 붙이는 이유는 뭐냐. 이 라합이 이게 지금 사람이 우리는 여기에서 하니까 잘 못 느껴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매치는 게 신분이에요. 신분. 그런데 이 바닥에 바닥의 신분인 라합의 족보가 라합의 신분이 뭘로 바뀝니까? 다윗왕의 족보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 중에서도 왕의 족보 중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담당이거든요. 기생 라합이 물론 그 단대에서 한 건 아닙니다. 사대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는 어쨌든 다윗 왕가가 되었습니다. 그 집안이. 우리 집안이 그렇게 밑바닥 집안이었는데 우리 집안이 가장 존경하는 왕의 집안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라합이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그 다음에는 이 땅에 뿐 아니고 영생의 문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선조로 등장했다. 이 말은 저 천국에 가서 새 에루살렘성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이 땅에서의 기생 라합은 저 하나님 보좌오펀에서 왕권을 누리며 예수님의 심부로서 행복의 그치와 만족 속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최고의 가치입니다. 보람입니다. 할 일을 정말 다한 것입니다. 라합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요. 열의 고성이 이제 이슬랄민족에 의해서 다 무너지잖아요. 다 멸망당해요. 다 멸망당하는데 여기서 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한 여자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가족이 다 같이 살아나요. 다 같이 자기 가족을 구원한단 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가족 7명을 더 같이 구원한 것처럼 바로 이 라합이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한다고요. 이거는 마지막 때 이 열의 고 바벨론은 마지막 때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로 심탄받아서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피할 곳이 있고 그때 구원받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라합같이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이슬랄민족이 들어온 후에 정탐꾼으로 왔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 족장이었습니다. 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잖아요. 루키에 나오는 루스의 남편이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그 루키에 보면 그 보아스가 유력한 자다.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이 라합의 집도 유력하게 이 땅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은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뒤엎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그 한매치는 기생지반이 최고의 신분으로 바꿔버렸고 영생 이방인이 말입니다. 제로에서 시작한 이방인이 최고의 영생을 얻었고 또 자기 가족 다 구원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이렇게 유력하고 행복한 우리가 다 가정을 갖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여기 이 라합이 이뤄낸 이것들은 우리 모두의 다 소원이에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라합의 이야기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합은 아까 야고보세인 것처럼 행아 믿는 믿음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연구해서 그 아브라함의 생애가 내가 될지 아니면 라합의 생애를 잘 연구해서 라합의 생애가 내가 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보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라합의 생애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라합의 생애는 우리 오늘 시작하는데 어쨌든 행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더 해놓을 수 없을 만큼 변화시킨 사람이 라합이잖아요.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 여우수와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두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땅과 연이고를 엿보라 하며 두 정탐꾼을 여우수와가 보내는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애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속하더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이 절 때문에 2장 1절에 이 절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말이 많으냐 보통 보면은 첫 번째는 이 지금 두 정탐꾼과 라합이 만난 것이 우연이다. 그러니까 우연히 우연히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우연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장인 이 정탐꾼이 아니 정탐하러 가서 왜 기생집을 들어가느냐라는 것 때문에 피면하는 사람 또 그것 때문에 이 라합이 신약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버서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이 라합을 좀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이 라합은 기생이 아니고 그냥 숙박업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가 다 다 여러분 알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두 사람이 여기 정탐꾼으로 보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에서 불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 증인이 같다. 그러면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같다라고 하는 것은 증인은 제자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알다시피 열두 집화의 족장들이었고요. 40년 광야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고 여우수화에 의해서 지명되어서 뽑혀져서 지급 보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잖아요. 증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어찌하여서 기생이라는 것에만 이게 지금 포인트를 두고 왜 기생의 집을 들어갔느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살았다 과부 집을 갑니다. 성경은 과부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살았다 과부 집으로 보냈다라고 그랬습니다. 준비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 예수님께서 한나절을 거두셔서 수가성의 여인 하나를 만나러 가시는 게 나와요. 이 모든 것이오니까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다가 정확하게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시며 이런 말은 안 돼요. 계속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면서 준비된 자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기생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수가성 여인도 상관이 없고 살았다 과부도 상관이 없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준비된 그 영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정탐꾼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으로 이렇게 연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라흡의 인생 역전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세요. 항상 믿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역전시키는 거라고 했는데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했죠?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이 라흡이 듣는 거예요. 열이고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막 들려오고 시작했습니다. 특히 변방이기 때문에 이 가난 땅의 입구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사람은 라흡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있는 가대로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그 애굽의 바로왕을 세상에 열 가지 재앙을 함으로 인하여서 꼼짝 못하게 하고 거기를 200만 갔던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이 어떻게 피로다든하기도 하고 허감이 깔려서 해가 없어지기도 하고 세상에 잠자를 더 죽이기도 하고 그러더니 또 나올 때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바다 밑을 걸어 나온 민족이더라.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가까이는 요단저 바로 검편에 있는 강력한 아머리 족속 알지 않아. 그 아머리 족속의 시온왕 옥이라고 하는 왕을 처참하게 죽이고 전멸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전부 다 마음이 높고 정신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아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입이 딱딱 벌어지게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것입니다. 들었어요. 다 들었다고요. 정말 은혜가 충만한 거죠. 엄청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은혜가 충만하는데 어느 정도로 은혜가 충만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은혜가 충만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도 듣고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에 따라서 깨달음도 있고 은혜도 받으셨어요 여러분. 자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꼭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테스트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요. 자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많이 듣고 와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바로 그 사람한테 다가온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시험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동안 광해를 돌아왔는데 광해를 도는 것을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시험을 계속 떨어졌어요. 자기가 시험을 보는 줄도 모르는 거야. 그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시험이구나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여기 지금 두 정탐군이 온 것도요. 시험을 한 거야. 시험. 테스트라는 말입니다. 이 시험을 하러 온 것을 이제 이것을 그냥 모르고서 계속 떨어졌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광야생활 38년을 요약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다 바로 나오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언제 대적의 문을 취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쓰기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독자 이상을 바치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에게 테스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합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급하는 거예요. 점점 나를 가로막는 여리고성 같은 홍해 같은 요단강 같은 장애들이, 산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올라갈수록 나를 가로막는 문제는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그 힘을 가진 그 믿음은 바로 시험을 받은 다음에야 일단 해서 액티베이트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은혜받고 깨닫고 나의 영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에 집어넣는다 또는 잘 박힌 못이 된다 또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었다 아 제가 이제 된 것 같으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온다고요? 테스트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테스트가 왔는데 이제 테스트가 왔습니다. 라하비, 우리가 라하비 이야기를 읽어보면 라하비 여기에 나라를 배반해요. 자기 나라를 정령하려면 이 적군이 오는데 이거를 정탐군을 간첩을 숨겨주는 거예요. 또 숨겨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정부군이 경찰이 자기 집에 들이닥쳤을 때 그 경찰을 빼돌려요. 그 다음에는 이 정탐군이 나중에 찾아와서 떠나게 할 때도 직접 가지 말고 지금 이 경찰들이 깔렸으니까 사흘 동안 숨어있다 나라라고 가르쳐줘요.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 이건 완전히 저 편이잖아요. 그런데 저 편인데 이렇게 라하비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라하비 왜 그랬을까? 왜 자기 나라를 배반했을까? 그리고 나라를 배반한 것을 왜 성경에다가 써놨을까라는 것입니다. 라하비는 이 많은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라하비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말들이 땅의 것을 넘어서 2층천은 이 땅에는 1층천이에요. 그 다음에 2층천을 넘어서 3층천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이 이상하죠. 영에 어떻게 뒤집어 쓰였다고나 할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다 감쌌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런 상태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 어떤 신이죠. 영에 영이 자기에게 뒤집어 쓰였을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그 스스로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상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아니면 그것을 테스트해요. 전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가 보면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든가 부모를 공경을 하든가 자기가 속한 나라를 참 잘 섬겨야 되는 것은 이 지구상에 그리고 인류역에서 어느 민족 어느 사람이 그 다음에 태어나서부터 기본 교육이에요. 그것에다 교육받고 잘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집안을 잘하고 부모한테 잘하고 또 자기가 속한 나라를 잘하는 것은 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것을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인학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았을 때 라흡이 그 인생을 완전히 뒤엎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흡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도 부모가 아니고 나를 하고 지금 뭐가 지금 같이 나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삐끼잖아요. 지금 부모가 내 말을 들어주면 괜찮아. 그런데 부모가 나를 안 믿어도 그러면 반대가 되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기생 라흡에게는 가족은 쫓아왔어요. 가족은 그냥 나를 하자는 대로 해. 그런데 뭐가 삐끼니까? 나라가 삐끼는 거예요. 나라가 원수예요. 지금 이 나라를 쳐들어왔으니까 이 지금 이 여리본은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멸망할 때가 돼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서로 부닥치는 거야. 같이 가는 선이 아니라고 이렇게 됐을 때 라흡의 눈에 애국자의 애국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라흡의 온 몸을 감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라흡이에요. 그 라흡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두 정탐권을 그 집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복주시려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잘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합니다. 되기만 하면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끝냈습니다. 이만큼만 있으면 복이 우리 속에 정말 열릴듯이 막 스며들어오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누가 맡고 있어요? 내가 맡고 있는 내가 다 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이 라흡이 정탐권을 숨겨주고 또 정탐권을 자기 나라 경찰을 빼돌리고 또 그 정탐권에게 도망가는 방법까지 가르쳐줬다 라고 하는 이 사건에서 이제 라흡의 이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라는 것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 같은 모든 문제를 무너뜨리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야말로 하나님 일순위죠. 하나님 일순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같으면 정탐권이 왔어요. 간척이 왔습니다. 왔으면 왔는데 그게 정탐권인 줄 알았어. 뭐 이제 기생이니까 또는 숙박이라고 해도 좋아요. 적이 왔으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적군이 왔어. 적군이 여러분의 집에 왔어. 그런데 한번 라흡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적군이야. 적군은 적군인데 지금은 라흡은 그 신이 강력한 신이고 여기 아까 고백을 하잖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정말 그 당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 그 신이 참신이다. 진짜 신이다.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들은 거예요. 그 순신이 확신하게 들어왔는데 라흡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신 편이야. 그런데 여러 번 같으면 어땠을까 한 번만 하는 거를 저를 한 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왔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다 왔을 때 그냥 방이 없다. 아니면 영업이 큰 곳이 됐으니까 그냥 다른 곳을 펴보라고. 문제가 되니까 내보낼 것인지. 그런데 여기서 라흡은 그들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영접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2장 이전에 보니까 이게 지금 또 시험인 거예요. 영접을 했는데 들어왔는데 금방 여리고의 왕에서 왕이 경찰을 금방 보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다. 너네 집에 첩자가 들어갔다. 내놓으라는 것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알았다는 거예요. 너네 집에서 몰랐다가 아니고 너네 집에 들어갔다는 거 들어갔으니까 내놓으라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 라흡이 왜 이렇게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닥의 지위에서 최고의 가문으로 바꿀 수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영생까지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가에 이 라흡이 하느님을 어떻게 취급했는가 라는 거를 보라고 지금 여기 성전에 써 있는 거예요. 2장 1절에서는 자기 집에 적이 왔어. 근데 그 적은 보니까 잘 가면 그 신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그냥 지나갔으면 모르겠는데 자기 나라 폴리스가 쫓아왔다고 자기 집으로 내놓으라는 거야. 내놓으라는 거야. 이제 뭡니까 정말로 잘못하면 자기 목숨 날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죽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목숨을 내 걸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라흡이 따돌리는데 그 두 정탐구는 지붕후에 삼대에다 숨겼다. 삼대는 아마 같은 농작물이에요. 그 말린 농작물 속에 숨겨놓고 내려와서는 하는 말이 오기는 왔는데 날이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불이 나게 가더라. 그러면서 갔으니까 조금 있으면 성문이 닫힌다. 당시에는 성 안에 살았으니까 성문이 닫히면 오도가도 못하는 거예요. 더 어두워져서 성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빨리 가서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따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이 낫게 성문으로 쫓아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스를 갖다가 따돌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에 두근반 세근반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따돌리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 날 바로 그 정상군을 보내는데 당을 보내는데 바로 직접 나가지 말고 어제 사흘 동안 사네 숨어있다가 지금은 다 깔렸으니까 숨어있다가 그 다음에 일을 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베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베 마음이 어땠냐면 이 정상군들을 사흘 여리고 산속에 숨어있다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흘을 숨어있다 가라 이런 말을 해요. 이 사흘이라는 단어가 성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무슨 사흘 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사흘이 있었던 거 무덤 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무덤 속이에요. 아 소망도 깜깜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무덤 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상군 둘도 이 지금 여리고에 와서 포리스가 짝 갈린 상태에서 산속에 숨어있는 사흘이 얼마나 가슴이 죽는 것 같이 괴롭겠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해주는 나베 마음도 사실은 무덤 속이란 이 말인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면서 이 라흡이 그냥 될대로 되라 한 게 아니고 라흡의 간도 쫄이고 쫄이고 쫄았다라는 것 이야기하는 것 목숨을 내걸고 자기에게 지금 임한 그 신 편을 드는 것입니다. 그 신에 속한 사람들의 그 편을 드는 것이죠. 우리의 24시간 삶 가운데 자기가 은혜받고 깨달은 것이 편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행함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나하고 부닥치는 일도 있고 부닥치는 일도 있어요. 그것이 더 심해져서 내 목숨을 내놔야 될 만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요. 행함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행함있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많은 말씀 가운데 24시간을 내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하는 것은 누가 못해요.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말씀을 열 대로 하는데 두 가지는 행해. 여러분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뭐예요? 자꾸 그 말씀을 우리에게 뒤바밀어. 뒤바밀어. 어.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을 뒤바린다니까 그 뒤바미는 데 어디까지 가요?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뒤바미고 나라를 배반하는 데까지 뒤바미는 것. 여러분 나라를 배반한다는 것은요. 가장 나쁜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이 애국하는 거거든요. 나라를 해서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세상적으로는 나쁜 사람이에요. 배반한 사람. 첩자니까. 그런데 그거를 기생나압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닫고 은혜받은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실제 살 때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쓰며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며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 이거를 무엇을 행함이 있는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말씀에 따라 달려줘야지. 그리고 마음이 가는 거야. 마음이. 어떻게든지 이 정탐권을 살려주려고 그러잖아요. 그 신의 편이니까. 그러니까 숨겨주고 또 빼돌리고 또 낙할 때도 숨었다가 이게 얼마나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마음을 달아보시거든요. 또 우리의 말을 달아보시고 실제 액션을 또한 달아보신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아 그 말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내가 실제 삶에서 하냐고요. 절대로 안 하잖아요. 새벽에 도와주로다. 새벽은 특별히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내 창구를 열어놓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믿었으면 새벽에 나오지요. 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다람쥐 척바퀴 돈다 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뛰어요. 열심히 뛰는데 다람쥐가 열심히 뛰는데 앞으로 갑니까? 제 자리입니까? 제 자리요. 시간만 가는 거예요. 다람쥐 척바퀴 도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열심히 다람쥐는 뛰어요. 어 자기는 간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전진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를 가지고 자꾸자꾸 그거 하는 건 관야를 맴돌고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의 제 시간이라는 것이 그만 이라고 하는 땡종칠 때가 있다는 것이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나합이 이렇게 행암 있는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진짜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테스트에서 세 가지를 다 합격하는 거예요. 이게 나합이다. 응 다 합격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행암 있는 믿음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합에요. 평소에 삶의 모습을 두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합은요 여기 보니까 2장 8절을 보면 두 사람은 두 정탐꾼이에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뭡니까? 그 밤에 그 두 사람이 자고 있는 방을 놓고 가는 거야. 두 분들 저 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저하고 말 좀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두 사람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합은 몰아주면 이제 저 나라가 우리를 다 침범할 것이다. 다 먹을 것이다. 다 침범할 것이면 다 죽일 텐데 당신 다 죽였으니까 그럼 자기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말 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언제 합니까? 그 밤에 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워라 내워라 여러분 이 때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못 된다고 그랬어요. 역대상 12장이 보면 이사갈 집하는 시세를 아는 자 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리더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불어들 때라. 내 육신의 때 지금 때가 뭐하는 기간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나합이 그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 밤에 올라가서 단판을 지은 거예요. 내가 당신을 상대했으니까 당신도 나를 살려주고 나를 살려준다는 표적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줄을 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붉은 줄 그거 하나 받으러 와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수와서 육장 칩장으로 넘어가면 붉은 줄을 나하게 집에서 이렇게 들이매겼을 때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 다 진멸당하고 이 기생이 다 됐지만 공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에 올라갔다는 것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모든 것이 기다리고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도 시간도요. 늘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이 땅에서 수백 년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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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 가서 단판을 하는데 이 나비 이 두 정착분한테 가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지 돼요. 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가족 구원을 늘 마음을 담고 기도와 기회를 봐서 전도할 기회를 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걸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지금요. 이것이 늘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생날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 다 고려달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랬습니다. 그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을 때 니네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구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는 사람은 다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니네 살아나는 표가 뭐냐 하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붉은 줄. 왜 빛이면 붉은 줄이라고 했을까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살려준다는 표를 달라 이 말을 합니다. 표다 붉은 줄이다 인이다 무엇일까요? 십자가 예수입니다. 예수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생은 이 붉은 줄 하나만 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붉은 줄 하나 얻어내고 이 땅을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붉은 줄로 나의 영생이 보장되고 내 후손의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남겨주고 남겨두고 가뭄 되는 거예요. 이 라합 알았지만 라합의 삶대로 내려가서 다윗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남은 생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삶은 족장과 결혼해서 유력하게 행복하게 아들 낳고 좋은 가족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 다 라합이다 이끌어 세웠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게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기억하기를 원할 때 특별히 희생 라합이다. 희생 라합이다.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희생 라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야. 네가 너자냐 네가 학력이 없냐 네가 영어를 못하냐 나이가 많으냐 사회적 지위가 없냐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세우는 데는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기 해서 기생 라합 이렇게 붙어 다니고 그리고 기생 라합 이렇게 기억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어쩌면 어쩌면이 아니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이 기생 라합은 천국에서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복되게 있겠어요. 그 천국에서 자기애가 이 땅에서 기생으로 한동안 살았던 것 기생 중에서도요 이 라합은 가난한 기생이었어요. 성벽으로 살았거든요. 또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을 다 돌봐야 되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생 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생 이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게 또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인생에 미끄러하게 굴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굉장히 절대로 낮아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여자의 기생의 가난의 친정식구 먹겨 살아야 돼 이런 그 환경 그 환경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낮은 마음으로 바꿔줬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기생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보면 기생을 하고 술집을 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었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들을 수도 있었고요. 또 거기서 험한 인생을 살고 험한 사람들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두 정탐꾼 이지만 가만두고 그냥 아침에 가면 끝이다. 다른 거예요. 이거 순진한 사람 모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정말 다르다는 것이죠. 앞가지가 다른데 딱 잡을 때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가서 바로 이렇게 딱 약점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험한 인생과 험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도 많이 억울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붉은 줄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바닥 인생을 살자고 보니까 살아만 죽으나 그냥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냥 별로 이 땅에 사는 거 그냥 무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소망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군을 따돌릴 수 있는 담력 여러분 여러분은 폴리스를 따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담력을 이 여자가 가졌을 거든요. 이 여자가 얼만큼 강한 여잔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군대는요. 약한 몸 못 써요. 약한 몸 하나님이 이 이민사회로 우리를 떨쳐보내는 게 없을까. 온갖 고생 가시키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신부는요. 여하의 군대예요. 군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라합이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 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모든 환경이 붉은 줄을 붙잡는 거에 다 쓰여졌다는 것 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로 붙잡는 데는 또 우리가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붉은 줄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표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임바든 자의 인위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를 붙잡는 거에 내 인생이 다 쓰여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조금 더 잘못된 인생이 아니에요.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눈을 열어서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되게 하시고 코너에 꼬라받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는가 라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마지막대로 사실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창세일에 어떤 환란이 다가옵니다. 정말입니다. 또 역사적인 정말이 아니고도 우리 각 개인도요. 그렇게 오래 수백년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몇 살 이유가 되면 많은 노년의 증상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참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기간이라는 것 또 그 기간 중에서도 우리가 존재하기 위한 기본을 먹는 것 자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참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또 테스트를 한 경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과 같이 인생을 그 신령학과 기능진국에서 역전시키려고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창세일이었던 환란이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극한 연병과 황팩히하는 판혈과 재앙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천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러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붉은 줄을 가지고 있으면 재앙과 그 재앙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젊은 사자와 독사와 뱀을 밟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 같은 내용이죠. 10편 91편에 이것이 봐요. 전농자의 그늘 아래 숨는 방법입니다. 붉은 줄이만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명절인 마패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스티부하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이 죽은 것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라합을 여러분들도 이 작을 읽어보시고 이 장을 여우수와 이 장의 배경이에요. 자세히 여우수와 이 장은 전체가 다 이 이름 없는 여리고의 현지인 보잘것 없는 여자 하나의 이야기 불구하고 이건 이 배경이니까 어떻게 믿음을 인정받았는가 라는 것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시험에 패스하려면 나같이 되려면 어떻게 반응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라는 것을 꼭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이론적인 것이 아까 얘기하고 보시죠. 행함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지 죽은 믿음 낙 암 소연 귀신의 믿음 오히려 교만만 행함없는 믿음 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행함없는 믿음 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구부스의장의 말씀과 또 그래서 오늘 노우스의장의 배역을 보면서 이렇게 되니까 나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가 되었고 히브리스의 13장의 믿음 영혼 에 들어가더라 라는 것을 실제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다른받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